무학동에서 재개발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져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 퇴거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 얘기와 함께 20일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메르스 1년 현 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사이트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던 것이 지난해 5월 22일, 1년이 됐군요. 메르스 1년 먼저 정리해볼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메르스가 참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최초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료 선언은 그해 2015년 12월 23일 방역당국이 24일 0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상황 종료 선언을 했지요. 그 사이에 총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이 가운데 38명이니까 20.4%의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38.7%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죠. 그런데 문제는 고통받았던 누적 격리자가 16,752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최장 투병 환자가 마지막 환자죠. 172일 동안 병상이 누워있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메르스 감염 유행을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입원 환자가 82명인데 입원 환자가 입원 환자한테 전파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가족과 간병인들이 그리고 방문객들이 또 전파를 당한 거죠. 우리나라의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사 등 의료진의 감염률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31명씩이나 돼서 모두 188명.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병원에서 감염됐다는 문제죠. 삼성서울병원이 9명으로 가장 많이 48.4% 가장 많이 감염이 됐고 그 다음 최초 발생했던 평택성로병원, 대전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이 25명. 그래서 유행 병원 수가 모두 17개였다라는 것이 이번 결과로 1년의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경제사회적 손실이 무려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과연 국가가 무엇이냐. 국민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 돌과하고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국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감염병과 바이러스는 병원의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 그거 하나는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은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메르스가 정말 종식이 된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생겼다고 듣지는 못하잖아요.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종식이 된 건 아닌가요? 종식이 됐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아직 종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한두 명 정도의 메르스 핫라인 많이 들으셨죠. 1339번. 여기로 의심 증세가 계속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네. 지난달에는 아라배배미리에이트 여성이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다가 숙소로 돌아간 통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사람들은 메르스는 종식됐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는 메르스가 왔을 때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5월 20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맨 처음 최초로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60대 환자를 메르스, 중동호흡기 중공 환자로 확진 판정을 내렸는데 이때 비상이 걸려야 되는데 비상이 안 걸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방역 조치가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퍼져 나갈 조건만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81명한테 전파하고 특히 이제 그 14번 환자로 인해서 메르스한테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 없이 한국사회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환자, 메르스 환자였던 80번째 환자가 직전달인 11월 25일 사망한 시점부터 28일 지나고 나서 14일이 이제 잠복기, 최장 잠복기의 2배가 28일이 되니까요.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종식이 된 겁니다. 메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르스가 아직도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이맘때쯤 메르스 환자가 막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산 사태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 1년 대한민국과 서울은 과연 이제 그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방송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와 일본의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대응 마련에 좀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사례부터 들으면요. 이게 이제 2003년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요. 사스.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나 우리나 똑같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의 전무했거든요. 근데 잠복기와 증상, 전파 경로 등 사스에 대한 전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후에 한번 뒤고 나니까 차츠나 같이 갇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가요.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 이동 경로 그리고 사용한 보호장비 처리 방법, 사망자 처리 이 모든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메르스의 경우도 현재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사스를 통해서 배운 거죠. 일본은요. 감염병을 위험성에 따라서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는 1군, 그리고 메르스와 사스는 2군, 콜레라 3군, 그리고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는 4군 감염병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군부터, 1군 감염,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무섭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이러스 보통은데, 신발 보호구라든지 이중장갑이나 보호장비 다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일본도 감염병 관리 전문가가 별로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감염내과 전문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최첨단 검사 장비를 통해서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자,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 어떨까요? 지금 200여 명에 불과한 감염병 관련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병원에 환자 입원하면 꼭 찾아뵈야 되고 꽃이나 과일 들고 가죠. 그런 문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아직 많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병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것들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들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먼저 고개 숙였던 삼성서울병원. 여기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어요. 응급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면서 응급실 드나들 때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다만 인천국제공항검역소가 365일 전쟁터미디어 현재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컨트롤타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질병본부 내에 감염병관리센터라든지 위기대응총괄과라든지 간판 가르고 사람도 더 이렇게 추가로 채용하고 하면서 새로운 매뉴얼도 제공하면서 기준도 바뀌고요. 노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촘촘한 안전망은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사례를 보면 그런 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3월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된 채 귀국한 남성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운 게 뭐냐면 보통 조직이 잘못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구성원의 자발적 침몰으로 인해서 집단 실패했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해서 지금은 레드팀 개념을 도입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메르스 의심환자의 무단인탈 사건 때 처음 가동하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 질병관리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착실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포감도 굉장히 컸고요. 또 소중한 목숨의 희생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도 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번에는 종로 무학동의 옥바라지 골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17일이죠. 재개발 조합 측에서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주민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을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로구 무학동의 일명 옥바라지 골목.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와 광복 이후 민주운동가들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이 골목 여관에서 옥바라지 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역사적 현장으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불리는 재개발 무학 2구역입니다. 이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펜스가 양쪽에 쳐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6시 철거를 진행하는 철거업체 직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간의 무력 충돌이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일단 강제 철거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거가 진행됐고 두 가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110가구 정도가 살던 옥바라지 골목은 2006년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올 1월부터 예비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은 이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과 같은 조건에 다른 것으로 수평 이동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조치에 대해 8년 전 용산 참사를 떠올리며 어떠한 개발도 합의 없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는 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이 옥바라지 골목 보존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일부에서 좀 있긴 했는데 논의가 진척되기도 전에 느닷없이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17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 장소에서 소위 얘기하는 용역들과 비대위의 관계자분들이 충돌한 겁니다. 거기서 병원에 실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방금 보셨던 거 보셨겠지만 어? 겨우 두 가구 남았네? 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가구가 남든 한 가구가 남든 아니면 다 없어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1980년대까지 서대문이 형문소로 이용되던 이 자리에서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옷바라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수많은 독립투사 열사는 물론이고 이 위에 군부독재정권과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여관골목에서 여관에서 기거하시면서 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옷바라지골목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거를 지워버리는 거죠. 뭘로? 아파트로. 인간의 탐욕으로. 그러니까 돈 벌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대책위의 말에 의하면요. 철거반이 들이닥치던 그날 오후에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으니까 만남이 무사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현장을 찾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오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전에 새벽 6시에 용역들이 들어가서 다 철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후에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의미를 없애려고 들어갔던 것을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듣고 급히 현장에 나가서 강제 철거를 막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이해한다. 그래도 다른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제 철거를 강행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한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 당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당일날 이런 충돌 사태에 대해서 바로 의사 표명을 했고요. 본인이 소송을 당해도 좋다. 이런 강경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막겠다라는 발언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이미 2010년 조합인결을 받은 후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 19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오는 8월 일반 분양한 뒤 9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까지 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역사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대로 훼손이 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2009년도의 용산 참사와 같은 또 다른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현지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라면서 철거 유예 국문을 종로구청에 4차례 그리고 롯데건설 한 차례 보냈고요. 종로구 부구청장 조합장 면담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본사도 방문하기도 했죠. 일단 서울시는 재개발 절차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 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거 유예 공문을 종로구청에 4차례를 보냈는데 그럼 종로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 평론가의 이야기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공사가 이미 일정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사 중단의 권한이 종로구청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인허가 권한은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종로구와 조합 측에 철거 유예 요청을 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유예를 요청한 상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권한이 종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법적인 사업으로 문제가 없어 거부할 권한이 명분이 없다. 조합원들도 사업이 늦춰지면 금전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종로구가 동네 골목길 관광콕스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오빠라지 골목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표지판마저 종로구 스스로가 해놨는데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철거하는 과정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지역이 스스로 오빠라지 골목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허가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는요. 심지어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일제시대 때 오빠라지였을까? 있습니다. 동아일보 1932년 1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령천여관에서 당시에 서대문형보소에서 ML당 3차 공산당 사건인데 이걸 복역했던 리인수 씨가 4년 만에 출소해서 령천여관에 묵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남아있던 곳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한창 령천여관이 영천으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민박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증언까지 증언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현저동 박완선 씨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배경 현저동 46번지가 바로 여기 무학동 46번지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장소를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와 함께 또 이런 도심 개발에 관한 말씀드린 그런 과거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좀... 참 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조합원들이 돈 내고 참여하는 곳이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문제가 같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가 옳고 니가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를 비롯한 최근의 도시건축의 키워드는 도시재생이거든요. 예전처럼 남일당 용산 사태가 벌어졌던 남일당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남아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난리를 치놓고 주차장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오든 도시재생할 수 있는 분위기, 공간을 만들면 훨씬 더 값어치가 올라갈걸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역사의식 미비, 현재 사회의식 미비, 여러 가지 미비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 문화로서 부동산이 아닌 주거 문화로서 새로운 아파트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 라고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현재 사유재산이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해당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올렸을 때 충분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명, 주민과 협의 말씀하시는 상생방안을 찾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우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